오세요! 출동! 우리 지아 출동! 가꾸! 아! 예뻐라! 우리 지아 예뻐라! 오! 가꾸! 가꾸! 어서 오세요! 어서 오세요! 우와 잘한다! 우리 지아 용감하다! 멋쟁이 지아다! 아구 잘해! 우리 지아 잘해! 박수! 지아 잘해 또 가게! 이리 마세요! 지아 재밌구나! 또 할거야! 아구 잘해! 지아 까꾸! 까꾸! 아구 잘하네! 아구 예뻐! 박수! 용감하네! 멋져! 아구 까꾸! 어디로 가 어디로 가! 엄마 여기 있어! 어! 지아 다시 나간다! 지아 다시 나간다! 넘어져!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자! 나가야돼! 아구 잘해! 아구 잘해! 아구 잘해! 다 통과할거야! 지아가! 선생님이 우리 아가들이 제일 좋아하는거 해 주시기! 제일 나간다! 쟤는 쟤가 많이 좋아하던데 옛날같은 쟤가 많이 좋아하던데 옛날같은 쟤가 많이 좋아하던데 그까짓건증만 너무너무 다 물어보지자! 아구 잘해! 우리 아님 여기 채소가 꽂혀가야지 뭐지? 지금 이빨이 나니까 긁어야됬거든요 지금 아구! 아구! 딱 커널도 두 번 하던데 안들어갈거야! 아구! 비누방울 너무 좋아? 비누방울 너무 좋아? 근데 우리 전체적으로 소화 시간이 많이 많이 길어졌잖아 이런 드라이서 비누방울 좋아? 비누방울 좋아? 감사합니다.